예 옛날 국문학교 책상의자 요즘은 플라츠는 나오고 첩대는 나오고 재료가 많지만 이제 국문학교때 국문학교때는 이런 책상의자가 있었는데 세월이 다 이제 없어지고 호동공상의 장기심으로 인테리어 추억의 의자 옛날 국문학교 때는 이런 책상의자를 샀어요 추억의 책상의자 책상도 책상도 긴 나무 책상에 나무 의자가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unknabi 기다려주세요 어이rou 을 의자 의자 나무 어 psychopath 의자 나무 어iod 예 예 주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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